평상시 풀샥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모처럼 정기 기반해가지고 정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괜찮다 금방 생각했는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풀샥이 더 저하고 맞는 것 같고 빨리빨리 가야해 빨리빨리 가야해 야 글로 가면 안돼 빨리빨리 가야해 쭉 밟아야 돼요 아 물 너무 많다 살짝 좀 갈게요 아 이거 글봐야 돼 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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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오고 난리 났다 아 오토바이까지 왔어 오늘 고마워 너너너너넛 오오오오 마오아 빨리 빨리! 피아노ety track 피아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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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겠습니다 이현우씨가 맛있다는 한 달기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위험해 위험해 가지마 형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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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지마 아휴 잠재 안돼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안 돼 아이오시가 이쁘다 이후로 지원이 와 저 폭포가 가까이 왔는데요 와 이게 막 물보라가 벽이 엄청 차갖고 아 장난 아닙니다 물보라 계속 쥐고 있어요 좋습니다 와 나야가라 절에 가라인데 와 차가 와 멋있다 잘나간다 와 이거 롤 이거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도 Size 근데 알이 작아 산딸개 군락지 500000 진짜 달아 이거 그냥 딸기라떼데? 이게 모아서 한입에 털어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따먹었더니 여기 사람이 없어서 딸기부패 맛있다 맛있다 딸기맛이다 딸기맛 좋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보이시나 그리고 약간 추워요 아까 잠깐 해 떴었는데 라이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네 딸기라떼도 먹고 이번에는 딸기 토크 계속 보이고 있어요 한번 쳤다 갈라 막걸리는 개옥에 담가 놓고 거기서 좌우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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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쑤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올라올 때는 전기여도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다운을 치니까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오고 싶어요 화이팅 내려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이거 장사인가요? 아니 뭘 이렇게 부어 언뜻하게 달렸나봐 전기 금방 왔어요? 전기 좋네요 거저가네 거저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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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이런 길이죠? 이제? 응 나 반바지하고 따로 바꿨었거든, 갈아입을래 그건 더 좋은데, 아 근데 비와가지고 슬림 날까봐 계속 걱정해가지고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팔이 저래요, 살짝 말기가 쌓여야 더 잘 타게 되네 계속 하는 거야 6시 좀 게을놈게 해버리면 그때는 끝난 거야 네, 동일마다 이렇게 샀라고요 가정도 참고하면 엉덩이가 엄청 없이잖아 지금도 아파요 아파트 참고하면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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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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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터리 한 칸 남았어요 어, 꺼 이제 에코를 바꿔 응 너 계속 부수 들어왔지? 아, 이게 아니요 와아 아 근데 그거 알아? 전기자전거기 못한다 아이고 자 그럼 때웠어요 이제는 카드코커스 너무 맛있어 어우 배고파 철차 다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첫 delic DJ 와아 와우 아, 어디가봐! 여긴 안 돼요. 여긴 안 될 것 같은데? 아, 역시 얼마. 와, 끝내준다. 너무 배고파서 물놀이 할 텐데. 저희 삼겹살 먹을래요? 삼겹살? 응. 살려가서 먹어야 되는데. 갑자기 먹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? 됐어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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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